고선영 아나운서 고선영 씨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정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당신이 감사해요 죽어요 음악 하나 드릴까요? 2005년 7월 18일 작곡으로 틀었던 노래예요 3 힘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2 오늘은 택시 프라이버의 주제곡입니다 빨리 좀 생각해봐요 네 아이고 오세훈 씨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까지 찍어달라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멍청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내 방송이야 내가 끝까지 진행할 거야 벌써 전화해 주신 분 계십니다 남은 시에 추가적인 살인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도 낫거릴 시간 없을 텐데 비켜 비켜 안 돼 안 돼 너는 음악술 사고 시작해야지 알았으면 톡톡톡 너는 혼자 실컷해 미친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